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좋은 돈이 찾아오는 7가지 비법, 7가지 7개명이죠. 좋은 돈이 찾아오는 7개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라는 분이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쓰셨고 실제로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한 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말씀하시는 좋은 돈이 나에게 찾아오게 만드는 7가지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달거리는 것, 경박한 자세로 앉아있는 것, 남을 비웃는 것,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이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다른 사람을 만날 일이 많잖아요. 인터뷰를 하니까. 맨날 만날 때마다 저자님들에게 뭔가 좀 나쁜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하고 그 좋은 기업만 가지고 가게끔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품이 없게 욕을 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비웃는다든지, 뭔가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그 분이 저한테 인터뷰를 하려고 할까요?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은 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 일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상대방을 막대하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예의 없게 한다면은, 그 상대방이 나랑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 당연히 비즈니스가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야지만 좋은 돈을 찾아온다고 김승호 회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게 그 사람에게 뭔가 부담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또 실제로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저도 그래요. 웬만하면은 그냥 내 선에서 내가 그냥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것을 끝내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구하거나 부탁을 하는 일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은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물론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요청하는 도움에 대해서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도와준다고 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내가 그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부담을 덜 느끼는 방법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것 같아요. 도움을 받고 내가 잘 되면은 그걸 잊지 않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면 됩니다. 혹은 그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그걸 잊지 않고 더 잘해주면 됩니다. 이 생각을 가지면은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성장적인 관점에서 발전적인 관점에서 훨씬 빠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상대방도 도울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뭐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한 번 해보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는 굉장히 큰일이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저만 해도 그래요. 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책을 소개하는 채널을 하다 보니까 출판사 관계자들 만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를 만나는 저장님들 중에서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같은 경우 쓰는 거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저장한테 말씀드리거든요. 그분들에게는 뭐랄까요? 그 출판사를 찾는다는 게 내 책을 내줄 출판사를 찾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출판사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뭐 그냥 쉽게 한 번 이런 저장님이 이런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관심이 있으면 살펴봐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저한테 별로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출판 계약이 맺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한테는 큰 어려움이고 문제일 수 있지만 상대방한테는 그 도움을 주는 상대방한테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절을 당할 것을 생각은 하되 한 번 부탁을 해보는 거죠. 도와줄 수 있냐고.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안 도와줘도 못 줄 수 없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봅니다. 세 번째,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희생을 할 각오. 우리가 보통 이제 뭔가 공짜로 얻으려는 심보가 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그래요. 뭔가 다른 사람이 주식사 돈 벌었대 하면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어떻게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쉽게 돈을 버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건물줄에 그럼 편하게, 건물줄에 편하게 월세를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주분들은요. 다 이제 그 집관리, 건물관리, 임차인관리 관리 이런 것도 해야 돼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제가 올린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서는 건물주 절대로 하지 말라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건물주가 얼마나 힘든지 아실 텐데 모든 거에는 다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저되는 건 없다. 여기서도 말했지만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되고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뭔가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럼 내가 당연히 그 종작돈을 모으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했을 때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저되는 일은 없다. 항상 희생을 할 각오를 해야 한다. 네 번째,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기록하고 정리하는 게 정말 내가 할 일이 없다 하면 이게 기록하고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기록할 것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으니까. 저도 제가 20대 때 굉장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때 이런 메모를 왜 강조할까? 기록을 왜 강조할까? 스케줄을 왜 짤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혼자 의문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바쁘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기록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일정관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머릿속 기억에 다 까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잊어버리면 내가 그 일을 못하고만 하면 끝이면 상관없는데 내가 이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과 약속을 잊어버렸다? 그럼 상대방이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를 믿으면 안 되고 항상 기록하고 정리해나 하지만 내 일정관리, 내 스케줄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하고 정리하라는 것은 내가 이제 당장은 바쁘지 않다 하면은 뭐 이걸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고 점점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게 많아지면은 점점 이제 기록하지 않으면은 더 이상은 이제 하루를 보낼 수 없는 상황까지 됩니다. 왜? 그걸 기억하고 그걸 기억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딴 거 할 일도 바쁜데 내가 이거 해야 돼. 뭐든 며칠, 몇 시에 이걸 해야 돼. 이거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하고 정리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섯 번째,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장기 목표, 여러분 장기 목표 다 갖고 계신가요? 장기 목표는 최소 5년, 10년이겠죠? 그래서 내가 당장 다음 달에 혹은 1년 뒤에 뭐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그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포기하는 과정이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유혹에 쉽게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하지 마, 다이어트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야 오늘 내가 살 테니까 술 한잔 하자. 이런 게 정말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즉각적인 자극적인 유혹들. 그래서 이 장기적인 목표를 딱 세워놓으시고 이 목표에 맞춰서 내가 지금 하는 행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시고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장기 목표를 끝내는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오르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않으면 평생 지킬 만한 가치. 그게 즉 장기 목표가 되겠죠. 여섯 번째,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두 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랑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김승호 회장님, 4천억 이상의 부를 형성한 김승호 회장님도 자기가 부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늘어나는 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하신 분들도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혹은 저,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A도 날 좋아하고, B도 날 좋아하고, C도 날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이건 BTS도 마찬가지다. BTS도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BTS의 경쟁 가수를 좋아하는 팬들은 BTS를 싫어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를 만나려는 노력을 하시고 또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 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투자는 빠르면 빠를 수도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리효과 이런 걸 노리기 위해서라도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투자하는 게 투자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명숙 씨가 그런 말 할 때 늦었다고 생각했으면 정말 늦었다. 근데 이게 늦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정말 늦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만큼 늦었으니까 더 빨리 해서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해서 따라잡으려 합니다.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면 그걸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절대 절대 내가 가장 빨리 시작해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돈이 찾아오는 7가지 비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좋은 돈이 찾아오는 7개율 7개율 중도 되겠죠. 그래서 이 7가지 비법을 잘 들으시고 나는 혹시 내가 여기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행동을 한번 비춰보시는 시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